음악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 학자가 왜 오늘날 우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우주가 우리 눈에 목격되느냐 하면 사람 중심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중심으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관찰하다 보니까 오늘날 천문학에서 보는 우주론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주는 우리가 보는 우주랑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한 천문학의 이야기가 바로 인간 중심의 우주론을 혁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그 내용을 읽고 그렇구나 우리는 늘 똑같은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세상이 늘 똑같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책에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북방구가 위로 있고 북극이 위로 있고 남극이 아래로 가 있는 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뒤집어 놓고 보라 그래갖고 어느 날 집에 있는 지도를 뒤집어 놓고 봤더니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그렇고 태평양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의 사고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X세대, Y세대, Z세대, 요즘 알파세대까지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SNS세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이 문화가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들어들면 요즘은 인스타그램, 틱톡,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하여 SNS 문화는 우리를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COVID 이전에도 이게 굉장했는데 COVID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것은 더 강화되고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처럼 되었습니다 저도 지우지 못해서 카톡에 놔두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아침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좋은 글꾸를 보내주는데 거의 홍수같이 몰려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 SNS 문화의 가장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우리 집에 일상을 올리고 나의 삶을 올려서 내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응하는 사람과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SNS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만났던 한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너무 다정다감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주며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좋아서 사귀게 되었는데 실상 만나보니까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도 카페에서 앉아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앉아서 SNS를 하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셀폰을 내려놓고 대면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 어르신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와 같이 섞여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세계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홀로그램이나 메타버스 같은 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시대는 아마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더 강화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시십시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교회 안의 그 영향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들어옵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한 70, 80%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면 74%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이거는 매주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간다라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직전의 조사거든요 그런데 2019년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가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48%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왜 안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삼성률이 더 낮아졌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성도를 지칭하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성도라는 말이었죠 대략 한 8, 9년 전에 이 말이 등장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기독교 문제연구소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이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대략 5%, 지금은 10% 코로나 이후에는 40%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하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난성도라고 하게 되었죠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중에 어떤 50대 성도가 이렇게 답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오히려 인터넷을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정과 항상 빗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랑 신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되심과 부모 자녀 되는 우리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 가정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가정을 설명합니다 가정을 설명할 때는 교회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가정을 들어서 설명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공동체의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문제 있는 가정은 내가 소속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가장이 어떤 어머니가 어떤 자녀가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군요 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정은 그렇게 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군요 라고 공감을 해주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왜 못 나가느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한 그 자리 이른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종교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땅에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는 동시에 내세가 있다면 그 내세를 믿으며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내세의 복을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더라도 나에게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억압이 몰려올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는 희생하지 않는 마음과 기독교 신앙과 일반적인 개인중심적인 종교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의 주제로 압축을 해보면 세상의 종교 속에서는요 관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 닦아도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득도 하고 신과 만나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게 있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다 이것은 같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듯이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이 같다라는 것 중요도가 같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등장하시느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에 대한 답을 얻곤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그 힌트를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이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나타나셨다가 예수님도 나타나셨다가 성경님도 나타나셨다가 하는 그 모습들이 동시에 각각의 독립된 형태이면서 함께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트리 세위격이면서 동시에 한 분 유니티 해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원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원재는 아빠임과 동시에 남편임과 동시에 목사이다 그러니까 삼위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인 김원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저는 목사임과 동시에 아버지임과 동시에 남편으로 각각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 포지션이 달라지는 것이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각각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한 분이 세 분이 완벽한 한 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말할 때 보면 양태론 동태론 상태론 해갖고 설명하는데 명태 빼고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명태 빼고 다 나오네요 동태 나오고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무언지 배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도 하셨다고 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배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천지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창조하신 거냐 예전에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고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랑 저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 나는 20%의 역할을 했고 제가 80%의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 친구가 한 줄 알고 막 칭찬하는데 이 친구가 원재라는 친구가 도와줘서 일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골이 나서 너랑 친구 안 해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니 좀 치사한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고 너랑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한참 안 보고 있었는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후에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는 그걸 의식을 못했는데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또 그때 그걸 인정하려니까 또 사람이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인정도 안 하고 됐어 그리고 다시 친구 관계를 회복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나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예수님이 등장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공로를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계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나와 너의 관계 이거는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상하 개념으로 항상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하위 개념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숙한 관계죠 이런 미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도권의 문제, 마음 상하는 문제, 나를 무시하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성숙한 관계로 올려가면 그 문제는 사라진다 교회 안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가정 안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고 삐지고 그런데 내가 성숙해지면 뭐 귀엽네 아유 귀엽다 그걸로 끝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아폴로, 니우스, 아볼로 그리고 프루실라, 브리스카, 그리고 아굴라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부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두 사람이 소개될 때 각각 소개된 적이 없고 늘 묶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카, 아굴라는 어떤 의미에서 동력자인과 동시에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들을 설명해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료를 종합해보면 또 성경 외의 자료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수많은 성경 지식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논리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웅변이 뛰어났고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그냥 논리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이 사람은 젊고 미성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게 성경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참 놀랍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알되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그의 이름을 보면 로마의 귀족의 가문의 여성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그를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한 반면 바울의 서신에는 전부 브리스가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브리스가가 애칭이고 브리스길라가 풀네임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입니다 브리스가는 아주 고상한 로마 귀족의 이름 그대로를 표현했고 이것을 약간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시대에 누가가 알고 있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여성으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공식적인 이름 브리스가보다는 브리스길라로 누가 보금 누가는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여성이 대단한 여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폭동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둘이 고린도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로마에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이들의 그 사랑에 대한 여러가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성경 밖의 이야기니까 다 삭제하더라도 이 둘이 신분 지위 출신을 넘어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좋은 가문에서 또 좋은 공부를 하고 잘 자라서인지 그의 남편 아굴라를 전적으로 보필했고 그 보필이 어떤 때는 오히려 뒤에서 돕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교회에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소개할 때는 늘 부인의 이름 브리스카를 앞에 세우는 그런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굉장히 깊숙이 살펴보며 수많은 자료들을 과거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에 대한 자료, 브리스카에 대한 자료, 아굴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찾아보고 고증하여 제가 대본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를 합니다 대본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아굴라가 집에 와서 아내 브리스카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바울 선생은 돌아오지를 않네 바울 선생이 돌아오면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우리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의 그 글라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아볼로라는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마음이 상하네 브리스가가 말합니다 왜? 뭐가 마음이 상해요? 아니 내가 이 교회의 대표고 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그 사람이 더 좋다 그러네 마음이 좀 상해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설교도 더 잘해 내가 들어봐도 굉장히 잘해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해 질투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지만 그가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한 줄 모르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브리스가가 제가 쓴 대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보고 그것을 만든 거죠 당신이 애쓴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친구가 유능한 것도 우리가 잘 보다듬어서 사역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를 불러서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설교가라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잘 보다듬어줍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굴라는 아볼로를 불러서 브리스가와 함께 그를 잘 타이르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를 더 성숙하고 발전된 형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 아카야으로 가겠습니다 아카야는 바로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가 10여 년 전에 방문하니까 1대 목사 파울로스 2대 목사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떠난 이후 아폴로니우스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갔을까 자료를 통하여 제 대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폴로니우스가 그 가르침을 듣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니 에베소에서 제가 설교하고 설치고 다녔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했던 것 용서하시고 지금 바울 선생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설교자가 없다고 하니 저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까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천서를 좋게 써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로 아폴로니우스를 보냅니다 제가 많이 대본으로 만들면서 저의 상상도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 성경의 큰 흐름에서 바뀌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만약 아굴라가 아폴로를 쳐내려고 했으면 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크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왕을 닮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어 바르게 세워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요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숨겨진 잘못된 판단과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혐오는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만 할 뿐입니다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볼로를 쳐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에베소 교회는 두 개로 쪼개졌을 것이고 결국 고린도 교회도 몰락하고 에베소 교회도 몰락하는 비극이 그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날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란 존재도 별 의미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이 인간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내 탓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결국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The way of God 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 그 표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할 때 그 도, way라는 단어는 그냥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고 단절시키고 그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인지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안위를 오히려 내려놓고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섬김으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정은 그 누구도 올 수 있는 가정교회로 오픈했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돈은 크고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낮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찾아오는 좁은 마음을 제거하고 몰려오는 편견과 혐오를 제거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해하는 사람조차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너희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처럼 돕는 자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열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브리스카로 또 다른 아굴라로 이 땅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